은혜님, 선곡 신나고 좋네요. 쏘디의 신난 모습도 좋고요. 이쁘고 귀엽고 상큼합니다. 어머, 감사합니다. 은혜님. 교수님께서 이 언니 묻는 거 볼 때 행복하다는 말씀하시는 거 저도 늘 느끼고 있어요. 보는 라디오 최고 하셨네요. 어머, 어떡해. 은혜님. 저 좋아하시는 거예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최연지님. 집안 사정으로 친정 발길 끊었다가 약 7년 만에 찾아뵜어요. 앞으로 못 딴 효도를 2배, 3배 이상 하고 싶어요. 무슨 일로 친정의 발길을 7년이나 끊으셨을까요? 얼마나 힘드셨을까요?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? 앞으로 효도도 효도지만 자주 찾아가는 게 효도일 것 같아요. 현지님, 자주자주 찾아뵈세요. 그리고 3223님. 친척이 별로 없어서 집에서 차례 지내고 방콕하고 있어요. 어디론가 가고 싶네요. 이렇게 어디론가 가고 싶을 때가 정말 좋을 때입니다. 집에서 우선 푹 쉬세요. 명절이잖아요. 전지혜님께서 언니가 웃으면 저도 좋아요. 어머, 어머, 지혜님도 저 좋아하시는 거예요? 저도 좋아요?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